안녕하세요 역사 광복군입니다. 오늘은 전파공정이죠. 중국의 중화문명을 전세계에 전파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정공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파공정과 선정공정은 동북공정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동북공정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된 내용들이 없어서 동북공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중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중국의 한국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입니다. 수완시대라고 하죠. 한나라 때 역사를 담은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중국과 한국은 경쟁관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주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를 거쳐서 남주와 북쪽 그리고 수와 당이 통일을 하죠. 수장시대가 되면 동의 그리고 고조선을 중국의 주변 속국 정도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간 명분 중에 하나도 고조선은 원래 기자가 조선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렸고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만도 마찬가지로 연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속국 정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대가 되면 1911년에 신의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청조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이 만주로 후퇴를 하고 당연히 한족의 입장에서는 만주는 한족과 관계가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중국은 만리장성 동쪽, 동북쪽에 있는 곳은 오랑케의 땅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영토의 기준이 만리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리장성이 시작된 추석연 갈석산에 가보면은 이 갈석산의 열두 황제인가요? 그 열한 황제가 이렇게 갈석산 정상에 올라서 창에 그러니까 발해죠. 발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를 지은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토는 만리장성을 경계로 했다. 그래서 만리장성 밖의 땅은 오랑케 땅이었고 한족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이 인식이 그대로 1910년대까지 수천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1949년이 되면은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공이죠. 예전에는 중공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이 무택동에 의해서 지도자를 해서 수립이 되면서 만주가 중국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요동은 한국사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60년대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KBS에서 방영한 마오쩌똥의 발언록에 보면은 요동은 본래 조선 땅이다. 그리고 주은래 총리도 요하성화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민족의 반려치가 남아있다. 그리고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이 속기였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 1960년대에는 요동은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고 또 북한을 의식해서 이런 내용도 이렇게 발언도 의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택동이 김일성을 만났을 때 요동은 조선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또 김일성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1962년에는 조중 국경회담이라고 해서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정하는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국경을 정하는데요. 이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백두산 정계비라는 겁니다. 실제로 1712년에 조선과 청이 백두산 정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데요. 조선은 당연히 백두산 정계비에 나타난 토문강을 두만강이 아니라 이 두만강이 아니라 청하강의 지류 중에 하나인 토문강으로 해석을 했고 청나라는 두만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두만강을 경계로 하느냐 토문강을 경계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간도 지역의 절반 정도가 조선 땅이 되느냐 청나라 땅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이 압록강도 고대의 압록강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고 민족사학에서 얘기하는 서압록이죠. 요하를 뜻한다 라고 봤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압록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지금의 경계가 1962년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아닌데요. 서간도 그리고 동간도 그리고 북간도까지 고대 우리의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실은 이때 완전히 지금 현재와 같은 국경으로 이렇게 빼앗기게 되죠. 사실은 그럼에도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고고학 공동조사가 북중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강상유적과 누상유적을 함께 발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북한학자들이 이때 주장한 게 뭐냐면 강상유적과 누상유적에서 나온 문화현상이 북한, 즉 고조선의 문화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중국도 이것을 어느정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적봉시 영성현의 남산관 유적을 남산관 유적에서 비파형 동검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비파형 동검을 근거로 해서 지금의 요서지역이죠. 적봉시, 지금 홍산문화의 중심지역인데 이 적봉시 영성현이 지금의 요서지역까지가 고조선의 영역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비파형 동검의 주인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요서의 주인은 동호다. 이 비파형 동검의 주인은 동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요서의 주인도 고조선이다라고 해서 1970년대에 비파형 동검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물론 비파형 동검은 당연히 고조선의 세력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황화학까지도 이 비파형 동검이 발견이 되고 있죠. 보시면은 이 북방식 동검이라고 또 배우기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이 비파형 동검에서 이 비파형 동검이 분포하는 범위가 여기까지 분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조금씩 중국도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구려사 같은 경우 또는 고조선사 같은 경우에 이 일사양용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나옵니다. 일사양용론이 뭐냐면 하나의 역사를 양쪽이 나눠 쓴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구려사가 있다라고 하면 압록강 이북에 있는 이 고구려사는 중국사고 이남은 한국사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를 분단을 해서 이쪽 위에는 중국, 남쪽은 한국사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오죠. 그런데 이 기반도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구려의 중심지가 어디였냐 하는 논쟁의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에 고구려의 중심이 이쪽 만주 요동이었다면 이 압록강 이남의 역사도 고구려사에 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 고구려사도 중국사가 되고 중국의 영토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이 한강 이북까지 어떤 고구려가 내려왔던 그 고구려사도 이 한반도 땅에서 벌어진 고구려사도 중국사가 되는 이상한 사실은 이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뭐 동국공쟁이 시작이 되는 과정인데요. 물론 그 시작은 1980년대에 이 홍산문화가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1910년대 말 또 20년대 초에 먼저 발굴이 됐지만 그 중간에 문화혁명이 있었고 문화혁명이 끝난 후에 북경대의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이 홍산문화가 본격적으로 발굴이 돼서 1980년대에는 이제 세상에 환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홍산문화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의 역사 경계선인 만리장선 밖에서 이 황합문명보다도 앞선 문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의 역사로 이렇게 중화문명의 원료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해서 소병기 박사에 의해서 이제 와이자벨트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은 중화문명이라는 것은 이 서북방과 동북방의 원료가 서로 합쳐져서 이 중화문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편입시키는 과정이 이제 동북공정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리장선 밖은 자신들의 문명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역사가 아닌데 갑자기 유화문명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원류이기 때문에 이 유화문명을 자신들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황제헌언이 유흥국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곰 홍산문화 우하량에서 여신묘에서 곰발바닥과 어떤 곰 소조상이 나온 것을 보고 유흥국으로 억지로 깨어맞히기를 하는데요. 시대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3년이 되면은 중화문명 탐험공정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이 탐험공정은 뭐냐면 중국의 신화시대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물론적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유물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역사로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신화시대라고 하는 태호복시시부터 해서 신화시대를 역사시대로 만들면서 중국의 역사적 실체를 1만 년 전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공정입니다. 그래서 황화문명보다 빠른 요한문명을 중국 문명으로 둔갑시켜서 중화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 수준의 문명이다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탐험공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2003년 바로 전해에 2002년에 동북공정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중국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수민족의 인구수는 전체 13억 인구 중에 약 1억 명 그러니까 10%가 안되죠. 10%가 안되는 그런 적은 인구지만 실제 영토는 약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이 분리독립을 하게 되면 또 실제로 뭐 티베트나 신장위구로는 분리독립운동을 굉장히 격렬하게 했죠. 이런 소수민족의 어떤 분리독립 움직임을 또 차단하고 또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서북공정 서남공정 남방공정 북방공정 동북공정 이라고 하는 이 5개 지역 중국 소수민족을 하나의 역사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동북공정 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북공정은 이 동북삼성 흥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방의 역사 동북지역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끌어들이는데 이것은 또 중화문형 타원공정 과 서로 맞닿아 있죠. 이 홍산문화가 홍산문화가 이 타원공정 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동북공정 타원공정 은 서로 같은 류의 사실은 연구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재 중국 국경화원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드는 연구 프로젝트가 200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이 2003년에 이제 시작이 되죠. 이 동북공정의 내용은 사실은 1990년대부터 논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 자치주 연변 이라고 하는 이 곳과 또 고려 유적이 밀집해 있는 고려의 충신무대였던 곳에서 곳이 바로 요령성과 길림성과 흥룡강성 인데 이쪽에서 주로 동북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사를 어떤 중국의 부속사로 만들고 또 고구려사도 이 고구려 영토 전체가 중국사라고 하는 논리 아래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고구려는 한사군의 하나인 현도군에서 건국이 됐기 때문에 중국 영토 내에서 건국이 됐기 때문에 중국사라는 거고요. 또 고구려가 나중에 사국시대가 지나고 나면 후실라가 나오고 발해가 나오는데 발해도 마찬가지로 중국 영토 에서 됐기 때문에 지방정권이라고 하는 거고 후실라도 나중에 고려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데 이 고려를 세운 왕건도 중국계 왕시다. 그리고 왕건의 선조를 보면 낭랑군 지역에 살았던 사람의 후예다. 평양 쪽에 있던 후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랑군 지역의 후예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국계이기 때문에 고려도 중국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동북공정에 대항을 하라고 고구려 역사재단을 노무현 정권 때 만들었는데 오히려 동북공정을 동조하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동북아역사재단으로 바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북공정을 대응하라고 만든 동북아역사재단 국가기관이 오히려 중국의 동북공정을 동조하고 오히려 밑받침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의 핵심이 뭐냐면 만리장성이 지금 항해도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위나라의 초조가 경기도까지 침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북공정의 지도와 똑같은 게 바로 동북아역사재단이 미국 의회에 냈던 지도입니다. 이걸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지금도 동북아역사재단 새로 이사장이 되면 이 훌륭한 지도를 왜 폐기처분 했냐.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지도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예산 집행을 금지시켰고 폐기시키도록 했는데도 동북아역사재단은 끊임없이 이걸 자꾸 내세우려고 하죠. 대부분의 주류사학자들이 이걸 자꾸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지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한사군이 대동강평양에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의 논리를 그대로 뒷받침해주고 동조를 해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강 이북은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사는 중국의 역사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미의회 조사국의 보고서의 중단 주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구려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안동도 직접 통치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동북공정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이 조공을 했다. 시키기 속국이었다라는 거고요. 고구려 멸망 후에 대부분의 영토가 중국에 편입되었고 사람들도 대부분 중국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고구려가 멸망이 된 후에도 중국에서 고구려 왕을 다시 고구려 지역에 세우지만 끊임없이 부흥운동을 하게 되고 중국에 어떤 동조하지 않는 그리고 다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벌였죠. 쉽게 얘기하면 후고구려 가 나왔고 후고구려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이 결국은 발해를 세우게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계승성은 중국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고 발해와 후신라로 이었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도 속곡이었다. 라고 하는데요. 이성계는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서 조선을 세웠다. 그리고 국호마저도 명태도 주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국호를 세운 거다. 그러니까 속곡이 뭐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와 대사를 명나라나 나중에 속나라의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조선은 중국의 속곡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고려 조선 때도 다 중국의 속곡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속곡이었다. 주장을 했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워딩을 한 걸 보면 북한이 아니라 남북한 이었다. 그러니까 북한만이 한사군 아시잖아요. 한사군 지도를 보면 중국에서 만든 지도 그리고 동부화역사재단 이나 주유사학계에서 주장하는 한사군 평형설에 따르면 고조선 시대 그리고 고구려 시대까지 한강 이북은 중국 땅이었기 때문에 한사군 때문에 중국 땅이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은 중국의 속곡이었다. 라는 걸 세계에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우리나라도 주류에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도 북한이 아니라 남북한이다라는 말은 남한까지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속곡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시집행이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북한이 붕괴되고 나면 중국이 그런 어떤 역사의 종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남한까지도 역사의 주권을 중국이 주장하는 그런 빌미가 되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 동국공정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윤내역 교수님의 이 논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건데 요약해서 동국공정의 목표는 한마디로 뭐냐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과거로 소라가게 만들기 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조선을 속곡처럼 여기고 속곡으로 삼고 또 조선의 어떤 국가대사를 자지우지 했던 것처럼 이 한국을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중국의 속곡처럼 또는 위성국가처럼 또는 마치 지방정건처럼 만드는 그런 동북아 질서관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동북공정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섬뜩한 목표죠.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고 또 황당하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공정을 진행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초강대국 간에 서로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중국은 신실크로드라고 해서 1대1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벨트를 만들겠다라는 게 1대1로인데요. 이에 또 대응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제벨트를 구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안보협력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쿼드라고 해서 미국, 호주, 일본, 인도를 정점으로 하는 쿼드와 중국의 1대1로가 또 부딪히는 접점들이 있습니다. 이 접점 중에 하나가 바로 미얀마인데요. 지금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이 유엔에서 어떤 강제 개입을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부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실제로 가장 정점은 한반도죠. 한반도를 정점으로 해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전파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북공정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전파공정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6년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회과학원의 고고학기 이사장님 왕웨이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세계적인 규모의 중화문명을 전파하는 전파공정이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승발전 공정이라고 하고 공산당 전 간부가 총동원대에서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언제까지? 2025년까지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전파공정의 주요 분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파워체인은 말 그대로 절인 채소인데요. 2020년에 ISO 규격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1년에 코데스 규격의 김치로 등록을 했고 또 김치는 파워체인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발효를 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호남양념으로 버무려서 발효시킨 제품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은 아무 관심도 없었고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김치가 자기네가 종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통운이 없는 김치는 예전에는 침체라고 불렀습니다. 침체 그래서 우리 사료에는 침체로 나오는데 중국의 사료에는 어느 한 곳도 침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파워차이와 김치는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복도 마찬가지죠. 한나라나 명나라 복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명나라 복식이 바로 한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 의복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전 왕조였던 원나라 그리고 고려양의 영향을 받은 복식이기 때문에 명나라만의 복식은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고 그걸 또 마치 한복이 이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사료를 보면 세주실록을 보면 동방사람들은 전조의 태조에서도 의간과 언어는 모두 본국 우리나라의 풍속을 준수하도록 했고 따라서 의간도 조복 그러니까 궁궐에서 입는 입조를 했을 때 입는 의복 위에는 반드시 중국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실제로 조복도 사실은 원나라나 고려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지 명나라도 물론 영향을 받긴 받았기 좋아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입던 그런 옷들은 고유의 한복 전통 의복을 그대로 지켜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동주가 한때 중국의 조선족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중국에서 표지석에 표시를 해놔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중국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윤동주가 태어난 곳이 연변이기 때문에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중국인이고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 조선족이다 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에서 태어나면 다 중국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근데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건 다 무시를 하고 외면하고 자기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거고 윤동주가 어떻게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역사 침탈이나 문화 침략은 결국은 영토 침략으로 이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 공정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서해를 중국의 어떤 중국과 한국의 공예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음식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사실은 남북한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역사 주권을 자꾸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 지도는 해킹을 해서 사실은 빼낸 정보입니다. 나중에 북한이 붕괴가 됐을 때 이 북한 지역을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이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자 쉽게 얘기하면 제2의 신탁 통치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되죠. 그래서 동북공정을 한마디로 유역을 하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고구려 발해사는 중국 영투에 세워진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그러니까 중국사다. 라는 거고요. 고려사는 고구려를 계승을 했지만 고려 왕건은 중국계이고 낙랑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고려는 중국사다. 라는 겁니다. 조선도 명청의 허락을 받고 큰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중국의 4대한 속국이다.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가 나는 이 부분인데요. 대한제국 같은 경우도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패배를 하면서 독립이 되었지만 머지않아서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고 또 파리로 해방이 됐지만 신탁 통치를 받다가 미국이 속화되고 있던 것을 남북전쟁을 통해서 시계임 그들은 중국사람들은 항미원조전쟁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와준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죠. 그래서 북한을 해방시켜준 것이다. 독립시켜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시계임은 뭐 북한도 사실은 지금 중국에 속국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남한도 미국의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일본을 자극한 발언을 했죠. 일본은 미국의 속국 아니냐 그런 행세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걸 하면서 일본이 발끈해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중국 중심의 동북아 실서로 개편하려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중의 하나가 동북공정이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우는 그런 어떤 역사 논리 중화문명을 내세우는 그런 동북공정의 연장성상에서 이 문화 공정이 나왔다. 문화침살이 나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전파공정이고 선전공정이다. 우리가 이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정말 이렇게 한민족의 앞날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참 대응을 제대로 안하죠. 제대로 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사군체 평형설을 주류설 통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대항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